배고팠어? 정말 그랬나봐요 황섭아 네 한찬도 좀 먹어 왜 밥만 먹어 정말 배고팠나보네 밥 터줄게 더 먹어 아닌데 장모님 아니요 괜찮습니다 승부가 왔어 그래? 형님 저 다 먹었어요 이거 저희가 치육도 안 먹으면 가셔야죠 직장리 제가 가겠습니다 형 아니 무슨 소리야 이제 밥 다 먹었으니 티타임을 가져야지 응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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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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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 어? 괜찮아? 네 네 뜨거워 천천히 마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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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아 엄마 저희 다 마셨어요 다 마셨어요? 어머? 하하 차가 입에 맞나보네 아 다 줄까? 아 빨리 됐어요 됐어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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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 드디어 가셨네 아 계속 계실까 봐 걱정했는데 아니요, 아주 그나마 다행이에요. 그럼 우리 이제 DVD 볼까? 그럼 우리 볼 끄고 커튼 치고 볼까요? 어머, 내가 뭐 하나 빼먹은 게 있네. 시영아, 상처방? 네. 야, 매일 한 거씩 읽어줘.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? 네, 그럼요. 뭐해? 얼른 읽어주지 않고? 네. 아, once upon a time, when a big lion was sleeping. 어슷다. 발음을 좀 더 굴려야지, 원어민처럼. 아, 왜, 왜, 왜. A real mouse working of the angry lion cut the mouse in his big paw. I will eat you up till you lower. 어우, 홍서방, 그건 아니지. 사자가 말하는 건데, 아주 사자답게 해야지. 네, 사자답게. 그럼. I will eat you up. 이렇게. I will eat you up till you lower. 어우, 그렇지. Don't, don't eat me. Cry the mouse. If you let me go, I will give you my heart someday. Oh, no. A lion. Oh, no. I'm hungry. I'm so sorry. 야오. Oh, I don't know. 백자은이, 지아버지 사고에 대해 모르게 하고 싶으면, 조용히 덮으라고. 아이고, 주워라. 아직 기척도 없죠? 없어. 아이고, 이 쥐새끼 같은 자식 진짜. 좀 나타나지. 먹어요. 생각 없어, 먹어. 아, 먹어요. 아침도 안 먹었잖아요. 형, 혹시 무슨 일 있어요? 표정도 안 좋고 말도 없고.